홍보기간에 발표되었던 건전한 공연 건전한 공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킬 것을 선성합니다 엄청 오늘의 뉴스 패싸움 끝 서로 피가 내지 않는 것이 숙제 오늘부로 합세 하나로 합세 하나로 합세 우리의 제도가 킬러 동서로 갈라 여야로 갈라 싸움은 더 같고 사람만 달라 이러지 말라는 모두의 발행하는 말짱 광리빨에 있지 오래야 코리아 이게 무슨 꼴이야 알고 우리야 허무한 날 맨날 하는 말 국민 여러분 I am sorry 다 뻥이야 걱정해봤자 얼굴 불찍어 소리질러봤자 반할 번자 백발 백번 그의 못박히도록 얘기해봤자 변하는 것뿐이야 그냥 쟤네 저고 살라고 예뻐를 두고 그 열정한 수고 쌓여있는 분노 그 집원에 아닌 병된다 그거 우리끼리라도 손잡자고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주오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주오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이젠 그대 기쁨을 말해주오 이젠 그대 슬픔을 말해줘오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하며 행복할 수 있는 물일어요 나의 에로댄스보다 케이블의 외설 영화보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뉴스라고 본다 배치 달고 완장 달고 패싸움 하면 리프를 달고 학교에 가서 연예인을 따라하듯이 어르신들 패싸원도 따라하겠지 집단 후다 왔다 상자에게 상담하는 법을 누가 가르쳤나 가수 배우 아닌 누구 너가 내가 아닌 누구 누구를 누구라 표현하게 내 담아 누가 누구지 누구나 다 알지 왜냐 내일 밤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끼리라도 손잡자고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주오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주오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하며 이제 그대의 슬픔을 말해주오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하며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하며 이제 그대의 슬픔을 말해주오 이제 그대의 슬픔을 말해주오 우리 서로와 꿈을 같이 하며 행복할 수 있어 receivers mot bun lerini 그대의 슬픔을 말 Cho bility 휴대폰 Firstly shell 국이는